P 세라쌤과 함께하는 파닉스페기르기적 데이 19, 알파벳 P입니다. 먼저 P로 시작하는 단어들 같이 들어보실게요. 이번에는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보세요. 잘 듣고 따라 말해보았나요? 이번에는 카드를 잘 보고 있다가 사라진 단어가 무엇인지 P 중에 사라진 단어를 잘 찾아보세요. 사라진 단어는 어느 단어죠? 정답은 Puppy, 강아지라는 뜻이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단어들을 잘 듣고 있다가 사라진 단어를 찾아보세요. 사라진 단어는 어느 것이죠? 정답은 Potato Potato 오늘의 단어들은 P로 시작하는 단어들입니다. 입술을 붙이고 있다가 공기가 나올 때 나는 소리예요. 입을 붙이고 있다가 입을 벌리면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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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의 이름은 P, 음가는 파입니다. P로 시작하는 단어들 몇 음절인지 같이 한번 듣고 손가락으로 표시해보세요. Paper Park Piano Pig Paper 이 음절 단어죠? Paper은 보통 셀 수 없는 명사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가 많이 있어도 끝에 S를 붙이지 않아요. 종이라는 뜻의 Paper, 이 음절 단어입니다. Park 공원이라는 뜻이죠? 우리 무슨 무슨 파크, 파크 한국어의 이 음절로 쓰지만 영어는 이 음절 단어예요. Piano 삼음절 피아노라는 뜻입니다. Peg Peg 이 음절 돼지라는 뜻이죠? 나머지 네 단어 또 들어보실게요. Pizza Potato Puppy Purple Pizza 피자 이 음절 단어죠? Potato 감자라는 뜻의 삼음절 단어입니다. 우리 Sweet Potato 하면 고구마라는 뜻이니까 감자와 고구마 비교해 보시고요. Puppy 강아지라는 뜻의 이 음절 단어입니다. 우리 고양이의 새끼 고양이는 kitten이었죠? Puppy는 dog의 새끼인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이 음절 단어고요. Purple R 발음이 중간에 있는 보라색이라는 뜻입니다. 이 음절 단어예요. Purple R 발음에 유의하세요. 이번에는 그림을 보면서 P로 시작하는 단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Piano 그리고 Purple Paper 등이 있네요. 잘 한번 듣고 문장을, 그림에 맞는 문장을 골라보세요. The Purple Paper is on the piano The Purple Paper is on the piano 문장 어떤 것이 맞죠? The Purple Paper is on the piano 보라색 종이가 피아노 위에 있어요 라는 뜻이죠? 우리 Sight Words 같이 읽어볼게요. Is On On The 그 중에 무엇무엇이 위에 있다 라는 뜻의 On 같이 찾아볼까요? On On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큰 소리로 따라 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P로 시작하는 단어들 사진과 알맞는 글자를 찾아 연결해 보세요. 잘 연결해 보았나요? 오늘의 활동 Farmer in the Dill에 나오는 가사들 잘 살펴보면서 돼지가 어디에 나오는지 Pig 이라는 단어가 잘 들리는지 한번 노래 불러보시고 들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1 2 2 2 3 5 5 6 10 12 15 14